리얼 아이디 액트는 워싱턴주에서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워싱턴 운전면허증은 국내 항공 이용 또는 일부 연방시설 사용에 제한이 됩니다. 귀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여행 특성과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아는 이미 필요한 것을 충족했을 수도 있고, 보안 강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와 닷컴에 방문하셔서 귀아의 선택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